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마진과 패딩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마진과 패딩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마진 스타일은 컴포넌트 외부의 여백을 설정하고, 패딩 스타일은 컴포넌트 내부의 여백을 설정합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입니다. 현재는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붙어서 표시됩니다. 디자인 뷰에서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스타일 뷰에서 마진을 50픽셀로 지정하십시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로딩하면, 텍스트 박스 외부에 50픽셀의 여백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에 대해 패딩 10픽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텍스트 박스 내부에 10픽셀의 여백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스트 박스 Ow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